트롤리, 류현경. 너 되게 열심히 변명한다. 뭐가 겁나는데? 네 남편도 너처럼 사람 하나 죽게 만들었는데. 그거는. 니네 부부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똑같니? 우리 집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. 트롤리, 마이데몬, 서정연. 아니 너는 7년이 아니라 70년을 가복에 싸워도 모자라. 죽이라고. 죽여라. 왜 못하는데? 단차고차 폭력을 휘두른 건 저의 불찰입니다. 박복규 아니고요. 박복규. 박복규. 복규. 복규. 마이데몬, 이윤지. 둘이 다 검색이잖아. 너무 끔찍해. 미래협회를 투자권 꼭 지켜. 안 지키면 가족이고 먹고 없으니까. 하라면 좀 해! 기사 올린 것도 내 마음이니까 내리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. 도덩이. 다 내가 죽일 거야. 꽃선비 열애사. 한채야. 아씨. 그거 아십니까? 아씨께서는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시단 얘기입니다. 그러니 순순히 이 화원을 내놓으시지요. 화시박 순간까지. 괴로움 만난 게. 못난 어미입니다. 훌륭하게 자라줘. 고맙습니다. 아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강아지. 2023 SBS 연기대상 조윤상 미니시리즈 멜로로코 여자 수상자는 트로리 마이데몬 서정현 씨 축하드립니다. 서정현 씨는 트롤리와 마이 데몬에서 각기 다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극의 몰입도를 높여 진가를 입증했습니다. 오늘 개인적인 사정상 참석 못했는데 저희가 본인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